기왕의, 기왕 이렇게 된 이상,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설명 필요 없으신 분은 바로 아래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시면 예문만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장문할 때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기왕에라는 말을 중작할 때 지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왕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왕 보지오 혹은 보지오지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은 탓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것은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친일파 과거를 묻지 않고 등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지왕 보지오, 보지오지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루지왕,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왕은 지나간 것, 옛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기왕에라는 말로 쓰면 틀립니다. 기왕에라는 말은 오늘 배우게 되는 지란을 쓰는데요. 지란이 사용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지라이츠, 즈어 안츠라는 관용어지요. 기왕에 이곳에 왔으니, 그런즉 이곳에서 안주하다 라는 말이고요. 기왕 이렇게 된 것, 그냥 맘 편하게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왕에라는 말입니다. 주세이, 저도 부주다. 니칸, 나타 방지, 쥬空出来了. 보세요, 그럼 그녀의 집은 비워지게 되네요. 지왕空出来了,也没有 비에더 용추. 기왕에 집은 비고, 다른 용도도 없고 한데, 나니쥬 주게 슈한 바. 슈한한테 임대해 주세요. 好不好, 쥬水, 저도 부주다. 내가 그 집을, 그 누구한테도 세 줄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세을 줄 수가 없다. 슈한한테 임대해 주세요. 이 사람한테 임대해 주세요. je 그럼 또한 사이인의 집을, 既然你已經輸了,就請尊重你的承諾。 노. 기왕에 당신이 이미 졌으니. 그러면 당신이 했던 약속을 지켜라. 부주 산지엔스 칭마. 수어. 뭐 기껏해야 세 가지 일 아니냐. 얘기해봐라. 지면 세 가지를 들어준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지요? 정답게 말하는 것 같지요? 정답게 말하는 것 같지요? 정답게 말하는 것 같지요? 이 acontecer은 Lakeville입니다.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의 녀석들입니다. 저요 간이 청른 토토 뭐뭐 선슴마 쇠이케다 니고 잔슴마 진안 수어라 저요 간이 청른 토토 뭐뭐 선슴마 익명으로 욕을 잔뜩 쓴 쪽지를 받은 겁니다 쇠이쉐다 누가 썼냐 니게이워 잔슴라이 게이워은 험한 명령어에 쓰입니다 썩 꺼져 얼른 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썩 나오지 못해 지 란 수어라 저요 간이 청른 기왕에 그런 일을 했으면 과감하게 용기있게 인정을 할 수도 있어야지 토토 모모 수안슴마야 몰래 뒤에서 이게 뭐하는 거냐 교정에서 수반로 기왕이 하얀 수 있음 아까 그렇게 말했지 탑토 모모 지금 지지지 않는 것 이들이 나온 것 나를 어쩔 수 있는 것 ymphos 고마워 오늘 Hundreds 誰嫌的? 你給我站住 既然做了 就要敢於承認 偷偷摸摸算什麼? 你呢? 我勸你一句 直言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你不是趁着自己還年輕 欣許這事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好好的去過日子 你呢? 我勸你一句 直言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你不是趁着自己還年輕 欣許這事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好好的去過日子 你呢? 我勸你一句 直言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你不是趁着自己還年輕 欣許這事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我勸你一句 你呢? 我勸你一句 既然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也沒什麼希望了 能夠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能夠接受到一個班個的課程 期望에 회사가 보아하니 現在別的希望了 你不如趁着自己還年輕 不如趁着自己還年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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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欣許這世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 或許這世上 也許這世上還能找到一個半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 你呢? 我勸你一句 既然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你不如趁着自己還年輕 欣許這世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 好好的去過日子 你呢? 我勸你一句 既然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你不如趁着自己還年輕 欣許這世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 好好的去過日子 你呢? 我勸你一句 既然公司看起來也沒什麼希望了 你不如趁着自己還年輕 欣許這世上還能找到一個班個的 能夠接受得了你的女人呢? 是不是 好好的去過日子 你是說 這小東西留在裡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你是說 這小東西留在裡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你是說 這小東西得罪了你 你是說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你是說 這小東西得罪了你 你是說 這小東西得罪了你 你是說 這小東西得罪了你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既然你這麼不想看到它 那我就把它帶走了 음, 이 여자친구가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드아, 너 봐. 뭐? 아이안아, 물론 네가 입맛이 낙지다. 하지만, 네가 이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안 믿어? 음, 이 여자친구가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老頭 你看著辦吧 什麼 哎呀 雖然你的口味裂奇了一點 但是 你既然喜歡人家這位姑娘 老爹我 嘿嘿又怎麼會不答應呢 嗯 這個姑娘我喜歡 老頭 你看著辦吧 什麼 老頭 雖然你的口味裂奇了一點 但是 你既然喜歡人家這位姑娘 老爹我 嘿嘿又怎麼會不答應呢 嗯 這個姑娘我喜歡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군요 老頭 你看著辦吧 영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老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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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說不可適 我的父母 什麼 老頭 老頭 兄 니 지 란 시완 른자 자외 고녕 런자와 자외 고녕은 동격이지요? 하지만 니가 기왕해 이 아가씨가 좋다고 하니 랏어 랜어 요 저모 후이 부다잉呢? 아빠 인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승낙할 수 밖에 왜classique? 아, 렛지 않으니깐. 근데 너는 이 여자친구가 좋아서 내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안가오는 거야? 응, 이 여자친구가 좋아해. 롤지 않으니깐. 뭐? 뭐? 아이아라 너의 입맛이 너무 많아 근데 너가 이 여자친구가 좋아서 아버지 내가 왜 안가가? 응 이 여자친구가 좋아 롯頭 너가 뭐? 뭐? 아이아라 여러분의 고향은 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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